두번째 1위 후보 나 티어 티어 지금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만날 거야 넌 날 이해해 그렇게 마음 정한 거라 내게 말할 거지만 사실 오늘 아침엔 그냥 나 생각한 거야 달달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늘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넌 보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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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일과 그가 비교 비교해 진짜 무관 띄워지는 화색 속에 혼자서 이러고 이러고 초라하게 가서 모르는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음 널 떠날 거야 음 하지만 내일까지 날아가 그날이 되었지만 내 맘속에 널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나를 바라봐면 현난한 마음은 이제는 고기쳤지만 왜 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에 더 서 있었지 언제만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마음을 위로한 채 언제나 네 앞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현난한 마음을 위로해 이렇게 말했지 현난한 마음을 위로해 이렇게 말했지 계속해서 마지막